1개 1개 써야되니까 치면 되어있다. 오늘은 3개의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오늘의 이야기 차례는 이거에요. A baby and a bush 라는 이야기에요. 읽어줄게요. 오늘의 이야기. 다시 이쪽을 밀어 다시 이쪽을 밀어 힘들겠다 다시 이쪽을 밀어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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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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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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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룜 음료 데 savire 멍멍! 이성이에요, 얘네! 네가 혼자 있는 사람 보인다 이 단페이지? 엄마요, 하나 раз 급이죠 둘ous 부부님 다리 저기 오오 socially 오오 commandments 쓰레 SR who made the israelite slaves because he thought they were becoming too weak yes or no 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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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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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o . . . . 넌? 눌었어. 천천히 눌러내. 눌어 죽습니다. 담배지? I'm not a good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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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 으 으 한번에 이 rất música 인트로 메기리 아닌데 이건데 이게 성형 A Baby Under Bush A Baby Under Bush인데 오늘은 이만큼은 네 오늘은 성형이야기를 이건데 어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 댓금도 많이 달라주세요 알죠? 그니까 구독을 누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생각줄 생각줄 아 이거지 구독을 누르면 연습거에서 새로운 점심 쫙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만큼은 오늘이 성형이야기기하는데 어땠어요? 하실 수 있나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